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오늘은 2021년 2월 7일 이제 일요일 새벽 지금 1시 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밑선뽑기를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밑선뽑기는 저렇게 지루박은 항상 여자랑 남자랑 90도로 서주시는게 좋습니다 정해진건 아니구요 그리고 항상 저기 오른손을 보면 안세진이 왼손 왼손을 보면은 손바닥으로 여성의 오른손을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해놨죠 자 지루박에서 여성은 손등이 항상 하늘을 봐야 됩니다 손바닥은 바닥 땅을 보게끔 하는게 남성의 지루박치는 정해진건 아닌데 그런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밑선뽑기는 지나갑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거에요 저런식으로 잡으라 손을 자 이렇게 해서 안세진이 1번발로 가서 안세진이 1번발 안세진이 기초발로 배우면 손기술을 배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서 오른손 오른손은 들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선뽑기니까 1번발로 넘어옵니다 1번발로 그래서 항상 90도라고 쓰라고 그랬죠 다시 1번발로 감아서 저렇게 90도 여기서 한번 세워야 돼 항상 90도 쓰고 밑선뽑기는 저렇게 오른손으로 남자 오른손으로 밑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진도 갑니다 자 여기서 발은 안 움직여도 되고 손만 움직여도 된다 밑으로 내리라고 지금 하고 있죠 남자 왼손은 들어주고 밑선뽑기 저기서 저렇게 들어주라고 내려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왼발만 저렇게 왼발만 건너오면 되겠습니다 저게 밑선뽑기가 되겠습니다 안세진이 무도장 요즘 문 닫았죠 안세진이 오늘 제가 창동에 오늘 2월 7일 아니구나 2월 6일 오늘 새벽 어제 창동에 갔었는데 창동에 역 1번 치구에는 무도장이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문 닫았다 완전히 영업정지 2주 걸렸대 그 무학성에 1시에 갔었는데 그건 나중에 일단 진도 나갑니다 너무 길으면 또 저런 식으로 목으로 보내서 손등이 항상 하늘을 보게끔 그래서 90도 저게 오른손으로 남자 오른손으로 1번발이 되겠습니다 1번발 안세진이 기초발 사서 보시면 되게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거서 1번발로 저렇게 머리를 감아줍니다 저렇게 그래서 안세진이 이렇게 발을 항상 모아주고 저 옆으로 6번발 짠! 저렇게 서야 돼 6번발이 되겠습니다 저기서 6번발은 저렇게 다시 갈게요 장상 90도로 서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동 무학생에 갔었는데 1시인데도 그 안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문을 잠궈버렸어 못 나오게 4시에 또 입장할 수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단속으로 그래서 길 건너 저거는 이제 여성이 5번발로 나간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밑선 뽑기는 밑선 뽑기는 또 창동에 두바이라는 또 무도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세울게요 야 거기를 문장 가놨어 못 들어오게 야구자가 좀 이따가 한번 자료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야 코리라 때 그런데도 그 창동료 1번 7구 앞에 오후 1시쯤에 전부 우리 형님 아우님들로 꽉 찼어 겨울이라 시커먼 옷들 입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야 볼만하대 야 진짜 멋있었어요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깝고 멋있었습니다 진단 나갑니다 자 밑선 뽑기 저렇게 돌리라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세진 1번발 아 터널발로 들어가네요 터널발 안세진이 터널발로 그래서 저기서 목으로 보내서 목으로 보내서 또 이제 밑선 뽑기를 터널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발로 건너와서 자 1번발로 감아주고 저렇게 이제 저 자세 항상 90도가 나와야 돼요 발은 항상 저렇게 모아주고 항상 남자분 모아주고 자 저기서 이제 여자가 돌기 싫어하면 안 돌리는 기술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안세진이 3번발로 가자 돌리지 말래 돌리면 안 돼 어지러워 저렇게 3번발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여자가 왔으니까 4박자 한번 주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4박자 횟수는 항상 내 맘이 되겠죠 4박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서자 항상 마무리는 그냥 2번발로 들어와서 마무리는 안세진이 2번발로 잔잔하게 한번 마무리해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안세진이가 댄스화 파는거 알죠 댄스화 파는거 한번 쭉 예 이거 아주 멋있어요 이거 댄스화 5,6만원대인데 댄스화 이거 꼭 사서 사이즈 있고요 사이즈 있고 지금 밑선뽑기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특징은 밑선뽑기가 되겠습니다 터널발로 들어가서 아니구나 3번발로 들어오네요 3번발로 3번발로 들어와서 3번발로 들어와서 목뒤에 손을 걸어가지고 목뒤에 손을 걸어서 저렇게 해서 목을 이제 보내라는 왼손으로 목뒤에 손이 되겠습니다 목으로 가서 항상 90도로 서주시고요 90도로 서주시고 저기서 1번발로 싹 들어줍니다 1번발로 저렇게 발을 항상 모아주시고 감아서 1번발로 감아주고 항상 90도로 서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설명하라고 발을 벌렸어요 그리고 저렇게 발을 V자로 벌리면 안 돼 남자 7번발로 건너갔네요 7번발 7번발 되게 중요합니다 7번발로 안세진 7번발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1번발로 터널발 7번발로 건너가서 터널발 했습니다 7번발로 건너가서 터널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을 잠가 놨어 보이시죠 문을 잠가 놔 가지고 또 찢어볼까 이만큼 들어올 수 있대요 오늘 92년 제한으로 97명 오늘 문을 닫아놨어요 오늘 2번발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립니다 55명 55명 그래서 문을 잠가 놨더라고 안세진이 2번발 오늘 모처럼 만날 무도장 가서 몸 좀 풀려고 그랬더니 못 갔어요 아 역회전으로 보내내려나보다 아 안세진이 역회전으로 밑선 뽑기 하면 역으로 해서 밑선으로 뽑아서 다 1번발이에요 저것도 1번발 1번발로 가서 저것은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7번발로 건너가네요 7번발 아 또 7번발로 또 건너갑니다 7번발 건너가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1번발 1번발로 그래서 안세진이 기초 21개발하고 12개발을 알고 보면 좋아요 6번발로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목 뒤에 걸어가지고 자 이제 조기서 아마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저렇게 껴야 돼 다시 갑니다 파트너만들 저렇게 딱 껴주세요 우리 형님 아버님들이 이제 USB 사시면 저렇게 저처럼 정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파트너나 친하여사님은 저렇게 꽈주시면 굉장히 어깨에도 뻐근하고 풀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갑니다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꽈주시면 돼요 원래 쑥 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팔이 좀 굵게 나오네 저기는 마무리 돌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밑선폭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세진이가 댄스 도우미 사업 때 오늘 무도장 갔더니 그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그냥 아주 창동역 1번 추에 깔렸어 문은 다 잠가 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도장에 못 가면 안세진이 학원에 오시면 댄스 하루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약하시면 되구요 저녁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세진이가 아마 그런거 설명하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DVD USB 사시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 도우미도 제가 사업하고요 또 다른 선생님 동영상 가져오면은 저도 또 다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료 앱 유튜브 들어가서 안세진 사교댄스 검색하시면 좋구요 더불어서 다 끝난거 같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오늘도 보시지만 저도 놀랬어요 이런식으로 딱 이렇게 이런식으로 시설 제안 놀랬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안세진이 학원에서 운동하시구요 토요일 일요일도 수업하고 다른 선생님 동영상도 제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신발 댄스 이런거 아주 사서 아주 괜찮아요 아주 참 잘되어 있어요 이쁘잖아요 가격은 밑에 있는거는 5만원대 위에 있는거는 6만원대 그리고 하나는 9만원대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구요 형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밑선뽑기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끝으로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렇게 그렇게 사시고 또 저한테 항상 신발 팔아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감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카톡으로 좋은 말씀 보내주신 회원분들도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 연휴도 다가오고 행복한 날도 되세요 감사합니다